지난달 말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도 급속히 늘면서 동시 유행인 이른바 트윈데믹이 현실화되면서 겨울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독감 증상을 호소하는 어린아이들로 병원 진료실은 빈틈이 없습니다. 대기실도 북새통을 이룹니다. 목이, 기침이 심한 목소리가 나서... 본격적인 추위와 함께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충북의 외래 환자 1천 명당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은 8.7명으로 유행 기준인 4.9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들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지난주부터 1.5배 가까이 이상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 고열이 있는 애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주춤했던 코로나19 재유행도 다시 반등하면서 독감과의 동시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충북의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3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14%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 아래로 떨어졌던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로 다시 올랐습니다. 11월 5주째부터는 소폭의 감소 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첫 주부터 다시 전주 대비 13.9% 정도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요. 연령배로는 40대, 30대, 50대 순으로... 충북의 동절기 추가 백신 접종률은 9.4%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 보건당국은 이번 주부터 접종 대상이 확대된 만 12살 이상 청소년들 가운데 비만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